이번에 투어가 정말 규모가 되게 크고 많은 아미분들도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의 공연 스케일도 되게 많이 커지고 되게 다양한 무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어는 되게... 웬만하면 상을 받으면 기쁜 마음이 커서 잘 울지 않는다 왜냐 기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아미분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되게 당황했는데 아 그게... 진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아미도 고생을 많이 한 걸 생각한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 가상악기를 사고 이제 진짜로 형들처럼 진짜 작업이란 걸 현장 가봐야지 아 내가 정말 공연을 하는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니 지금 차근차근 한번 부딪쳐보겠다 공연이 되게... 저희 큐시트... 이제 공연... 이제 꿀들이 되게 다 참 참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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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